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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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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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쌀떡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설탕 고소한 고춧가루 가리비 이거 먹나? 바삭바삭 초콜릿 아삭아삭 고춧가루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 설탕 바삭바삭 으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콜라 너무 맛있어 설탕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음... 음... 불닭소스 밀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주먹밥이 특별한 짬뽕이 맛있어 이제 기름을 다 먹으면 그래도 주먹밥이 입에 붙어서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주먹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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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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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참기름 너무 맛있어 쑥쑥쑥 까먹나? 음 찹쌀떡 쫄깃쫄깃 초콜릿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소리가 많아 입으니깐 입은 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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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깻잎 흐흡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